빨리빨리 수강을 해놔요. 애들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. 일단 지간만에 가자고요. 고통스러워. 지금 우린 고조대가 또 들어갔어요 아침에. 빨리 한 명으로 기장하지 말고 우리 형사 장비를 들어와 장비를 좀 쓰고. 아주 좀 연계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좀 빨리빨리 좀. 예, 여러분. 예, 연계하지 마세요. 빨리 가라. 아, 시가 띄우자. 가식들아. 와. 아유, 진짜. 불똥명을 내리라고. 불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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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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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mmarize. agencies. 좀. 빨리. ordered. protect. ische B. 왜. 유리. 인재. 유. 온전히. bacon. 집시. 어떤 tren 한 속 Gate. ikke.